아 누군거 봐 누군거 봐 야 좀 더 편하다 뭐 어쩌라고 먼저 말해봐 먼저 하시는 게 편하시죠 나한테 어려운 거 하면 장모님이 대답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못해도 거참해서 해봐 기계 기계? 계속 계속? 속세 세상 쌍놈 뭐? 쌍놈 쌍놈?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왜요 쌍놈? 아니 그게 쌍놈이라는 요거 아니야? 아니 명사로 나와요 찾으면 쌍놈이라는 말이 어딨어 쌍놈이 없다고요? 왜 그걸 자꾸 없다고만 얘기를 해요? 그게 뭐 어쩌라고 그거 사전에 나온다니까요 예전에 신분이 낮았던 사람을 낮은 뜻으로 하는 말 그래 쌍놈이야 쌍놈 없는 단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놈 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그건 욕이니까 안 하려냐 그건 놈 자라는 안 붙이네 놈 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또 찾아보세요 암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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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놈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대결 그러면? 놈 자로 시작하는 말을 하려니까 아이고 이건 여기라 내가 얼른 말을 못 들겠네 역사 사자로 시작하는 말 사람이지 뭐 사람 남색 색종이 이 침 이거 맥히겠는데? 왜 침 가지고 얘기할 거 많은데 이게 깍두기 하자 이제 아니 왜 됐어 깍두기 하자 많은데 생각이 안 나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침침침 침략 침략 침략? 어우 좋다 그래 그거 봐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침략 침략 약속 소금을 물질 치리 의구심 심술 심술 수수 수능 능력 역적 역적 그래 걸리지? 적토마 뭐라고? 적토마 마음씨 시? 시앗 시앗 시앗? 응 이제 잠은 잤다 이제 앗자로 시작하는 말은 없어 이제 앗자로 가만히 있어봐 앗자 밑에 뭘 가고 없어 시앗 그래 시앗 앗으로 시작하는 말은 없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왜 벌써 포기를 해? 열심히 생각해보세요 게임은 내가 이긴 거니까 앗 시앗 그래서 내가 장훈이 이제 바닥 청소시키려고 에? 수녀한테 전화가 올까? 아유 자 일로 오세요 그건 또 뭐야 몸이 아프다더니 아파요 감기를 내서 감기는 밤새도록 에어컨 틀어놓고 자니까 그렇지 장모님 청소기 그려먹으려고? 아유 이거 내가 이렇게 맥힐 일이 아닌데 엉데봉 때 하고는 이런 거 가져와서 맥히게 만들네 에이 절대 못 이긴다니깐요 이렇게 하고 싱싱 끌고 다니면 돼요 어 이렇게 싱싱 밀고 다니면 돼 응 쉽죠 어 걸러가지고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제 허리 숙여서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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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데봉 우리 깍두기나 하세요. 청소를 하시면 된다고. 그거는 이거 하고 나서 내가. 그러니까 장모님 몫이라고. 청소하는 전단체. 원리를 가르쳐 줄게 내가 옳지. 안에 고춧가루 사줘야 되겠다. 고춧가루 이거 잘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그럼 집에서 한 건데 내가. 자기 딸 먹는데 괜히 안 씻은 거 가지고 먼지 있는 거 했을까 봐. 걱정이 돼서. 골고루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버무르기만 하면 돼. 번호도 되지 않을까요? 딸이 먹는 거라고 그냥. 자꾸 많이 씻어 넣으려고 그러는데 안 넣어도 돼. 이제 그만 넣어. 아니 나 제일 웃은 게 딸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고춧가루가 씻은 거냐 어쩐 거냐고 다 물어보니 얼마나 웃음이 나. 아유 그런데 딸이 먹는 건데 그러면 얼마나 잘 좀 잘해서 먹여야지. 아유 딸 바보네. 딸 바보가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있네. 땀이 다 났네. 아유 진짜 저 땀 흘리면서. 아유 진짜 저 땀 흘리면서. 얘도 당기면 안 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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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